자 그러면은 이 박테리아가 이거고 그니까 비감염도시로 확산 증가하고 도시에서 표준 감염도련변이 속도 바이러스는 뭐야 표준 확산 아 표준? 도련변이 속도가 박테리아는 아 바이러스는 도련변이 속도가 빠르고 프리오는 뭐야 감염된 도시에서 확산이 증가하는 거고 국경을 쉽게 넘지는 못하지만 도시 내 전염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에볼라는? 표준 확산 도련변이 속도 증가하고 얘는 뭐야 한때 무해한 곰팡이의 최근 도련변이로 인해 주역 주민들이 끔찍한 증상이 났던 소수에 퍼졌지만 수천명의 사람들 한 번에 감염를 시키는 대교 전염병 발발로 보입니다 폭발적인 확산과 감염 표준 도련변이 비율 아 곰팡이 이거 막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야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작은 여우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곰팡이를 이거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어 보자 최대한 빨리 막아야 돼 아 돈을 벌어서 격리를 많이 시킵시다 야 요충지 잘 먹 어 두 개밖에 없네 처음에 음 브라질리아 먹고 여기서 음 보자 트리폴리 들어가면서 어 사무실 뭐죠? 아 인접한 곳이 아니구나 잠깐 이스탄물 안되고 리아드 리아드의 사무실지요 기술연구는 지금 보급계선 한명 가고 선정정 갑시다 한 칸씩밖에 안 퍼지죠 야 뭐야 이거 야 퍼지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 이거 이 도시에 병원에서 랑팡이 곰팡이가 60명 넘는 감염자들을 감염시켜 최소 4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료기구와 접촉을 보니 내성이 매우 강해진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주의보가 가면강수 3이고 5천원 65% 엄격한 지침시행 이게 낫겠다 어 뭐야 아니야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워버라미! 말도 전이라서 따워!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게 뭐야! 전세계가 감염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제를 어떻게 해, 이거! 상황이 있었어요. 랑팡이가 곰팡이가 야생에 퍼졌습니다. 일반적인 식용버섯의 새로운 돌연변이가 치면적인 변종으로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버섯을 모두 없애버리거나, 사람들에게서 더는 먹지않아... 말도로 알려야됩니다. 이거 일단, 오케이. 여기 일단 방어 들어갔고 지금 한 명, 한 명이라도 고용해야 돼! 지금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해야 돼! 아바나, 일단 치료하고 아바나, 일단 치료하고 의사 위주로 갈게요, 이거! 의사 위주로 가야돼, 의사 위주로! 얘는 지금, 테헤란 들어가서 치료 한 번 하자! 선정려! 야, 진짜 너무 빨리 퍼져, 이거! 내 질병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뭐야! 40밖에 안... 이 버섯을 가야됬 라자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완전 천연병 주식회사 아니냐 의사님 왜 4만원이나 하세요 의사님 목값이 너무 비싸요 사무실 얼마야 만원 사무실 하나 짓고 일단 이거 인고발로 밀어붙여 인고발로 밀어붙여 리아드 들어가고 너 여기 테헤란 치료해 일단 인고발로 밀어붙읍시다 기술 지금 연구는 망했고 괜찮아 퍼지기만 퍼 증강할 때 왜 이기가 됐어 벌써 기술 연구 완료 기술 연구 완료 됐죠 일단 증강 활동을 줄여야 돼 일단 퍼지는 곰팡이 특성상 퍼지는 건 내가 못 막는데 증강 활동 터지면 의사들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일단 팀에서 의사 한 명 뽑아 의사 뽑아서 의사 여기 치료하고 기술 연구는 성공 지금 24에요 델리 치료하고 아니야 아니야 할 때까지 해야 돼 야 이 표만 한번 뽑아봐 작업이 끝났어 하고 얘는 지금 멕시코 시티 네 네 네 이게 뭐야 안되겠다 야 돈, 돈 최대한으로 늘려. 돈 늘리고. 돈 늘리고 한 명 뽑아. 일단 과학자 한 명 뽑을게요. 과학자 한 명 뽑아서. 얘는 표본을 모아. 표본 모아서 연구실 지금 4짜리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최소 5가 필요해. 기술을 연구 중이고. 아니야 이거 의외로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퍼지는 건 잘 퍼지는데. 다 퍼진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케이. 선정료. 괜찮아 괜찮아. 증강만 막으면 돼. 증강만 막으면 돼. 퍼지는 건 상관없어. 증강만 막으면 돼요. 왜냐하면 다 퍼지면 이제 퍼질데가 없어. 증강만 막으면 돼 이거는. 봐봐. 페루스, 아이레스 이거 다 퍼진 다음에 증강. 그렇지. 증강만 어떻게 막으면 돼? 증강만. 그래서 일단 얘가 표본 뽑고. 이거는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 확산활동 필요 없어. 증강. 어? 일단 이거 뽑. 연구원 한 명 더 고용하고. 증강을 하는 게 없죠? 확산활동은 어차피 내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럼 변이 한 개치를 일단. 변이 한 개치를 막은 다음에. 이게 지금 두 턴 남았죠? 자. 그러면 일단 사무지를 다 지웠으니까. 얘도 그냥 치료를 나서자. 치료하고. 니가. 잠깐만. 아바나. 아바나 치료할까? 오케이. 아바나 치료해. 아바나 치료하고. 이 의사가 지금 포르투. 하고 얘가. 청두. 오케이. 할 거 다 했죠? 아니야. 이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25야. 아직 25요? 26, 26, 26.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70 올라요? 지금? 터지는 건 못 막아. 저거 뭐야? 터지는 것만 어떻게든 최대한 적게 하면 돼요. 벌써 31이에요. 안 되겠다. 연구시 한 명 더 뽑고. 대중증 건강이 지금 한 턴이죠? 보자. 니가 일단 8일을 치료하고. 오케이. 하고. 어 꼭 치료해. 끝났어. 작업이 끝났어. 표본 5개면 잠시만요. 표본이 이게 6개가 필요하고 5개가 필요한데 확산활동은 못 막으니까 이거 하면은 5개면 충분하죠? 그러면은 일단 표본은 나중에 뭐고 다카를 치료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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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화면 붉은 거 돌아왔어. 붉은 거 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아이고. 제발. 야 제발 화면 뿔고 하시지 마. 아니야. 야. 곰팡이 그렇게 위험한 기운이 아니라고. 아아악. 따진 이유 종아세요. 개인연구실. 화학 교수가 랑팡이 표본을 입술에 자신의 집 지하에서 건축한 연구실에 곰팡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기 전의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행동은 위협하고 법에 저축됩니다. 폐쇄하... 감염 증가하는데 표본을 넣는다고? 아 표본 끌리는데? 야 그래. 니 연구해 봐. 내가 허락해 줄게. 이번에 특별히. 새로운 퇴치가 가능합니다. 35. 나 여기 치료하고. 그... 한 번을 넘어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빙빙 헤헤헤헤헤헤헤헤 밸런가 AAA 야, 이 씨... 한 병 더 뽑아. 뭐야? 야, 외경원 밖에 안 남았어. 아, 잠깐만, 이걸 뽑아서... 말하겠지. 야, 치료해. 직원들 깔아놓아야 돼. 지금 이거 다카르 가. 다카르 치료해. 야, 잠깐만. 병은 6이지? 병은 6이면 일단 치료하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다시, 다시, 다시 지구... 지구의 색깔이 다시 돌아왔어. 지구야, 미안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29야. 오케이, 대중력 건강이 완료했죠? 그러면 지금 이거, 변이 억제를 해. 변이 억제해가지고, 이거 변이 좀 막아볼게요. 오케이, 천종류. 아, 다음번에 변이하는데, 이거? 31. 간다, 간다 하죠? 34. 35. 확산 활동 잠깐 불렀어, 이자! 야, 미쳤는데, 이거? 하나는 연구해야 돼. 일단 연구원 취용하고, 한 명 하나 연구해. 일단 들어가면 지금, 확산 활동 8에다가, 증강 활동이 1이에요? 8, 9. 34. 잠깐만? 아니지. 48, 9에서 44. 스토클롱 갈 수 있냐? 못 가죠? 지금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치료하고, 네가 일단 여기, 격리시켜. 쉽다. 쉽다. 밟을 수 있는 데 중에, 두 개 감염된 데가 없죠? 일단 파리 치료하고, 작업이 끝났어. 위로 가면서, 치료할게요, 인스탄불. 인스탄불 치료해. 32. 31까지 내려갔어? 테헤란. 테헤란, 치료해. 31까지 내려가, 31까지 내려갔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제발 호 explorer 이제 춤을 춰 수 있어. 그렇고, 뷔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